양심에 자명하신 게 먼저예요. 양심에 찔리시는 거 하지 마시고 자명한 거 하시면 하느님한테 복을 지어놔야 하느님한테 받죠. 저희가 복 드리나요? 학당이 복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. 하느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양심에 부합해야 하늘이 복을 주는 거지 누가 감히 우리가 복을 논합니까? 우리끼리. 그러니까 당연히 하느님한테 잘하는 법은 딱 하나예요. 제일 귀한 거. 뭐 바치고 이런 게 아니라 양심 지켜주는 거예요. 불사 중에 불공 중에 최고의 불공은요. 육바람이를 하는 사람이 하는 그 불공이 최고의 불공입니다. 생각 말 행동을요. 부처님한테 바친 거예요. 다. 나를 부처님한테 바쳐버린 거예요. 이게 공양이에요.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하고 육바람을 뜻대로 하는 거예요. 이게 최고의 공양이지. 물건 좀 사다 거기다 올려놨다고 공양이 됩니까? 부처님이 그걸로 양에 차세요? 부처님이 무슨 쌀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보신다. 정성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단순한 정성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. 불법을 구현하는데 얼마나 정성 정진하는가. 정진바람이를 보고 싶은 거지. 이래서요. 육바람이를 보고 싶은 거라고요. 보시하는가. 보시바람이를 보고 싶은 거고요. 근데 주변 중생들한테는 잘하지도 않으면서 부처님한테 가서 계속 그 막 매덕식 공양하고 하는 거는 그건 뇌물이죠. 뇌물성이에요. 불법의 영계에도 김영란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뇌물성입니다. 부처님이 그걸 좋게 보시는 분이라면 육바람이를 없는 양반이죠. 부처님. 말이 됩니까?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. 그것도 하도 자기가 공들여서 하면 뭔가 가피는 있겠지만 불법 그냥 실행해버리는 가피 못 당합니다. 육바람이를 하는 양반 절대 못 당해요. 그냥 육바람이를 오늘 하루 하는 분이 최고예요. 육바람이 있는 거 또는 육바람이 있는지 모르세요. 육바람이 있는지 모르셀로 육바람이 있는지 모르셀로 액 sul 대단함으로 유명합니다. 잘 안고싶는 분이 뭐지 육바람이 있는지 모르셀로 육바람이 있는지 모르셀로